칩곡의 오늘의 고전, 오늘은 유암 홍만선 선생의 가오, 양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지, 유암 요선은 말하기를, 옛날 신성한 의원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었다 하였다. 모든 질병이 발생되는 원인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제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논하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불을 생각하여, 오래되면 몸이 더워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얼음을 생각하미, 오래되면 몸이 차가워진다. 겁에 질리면 머리털이 서고, 놀라면 땀이 나며, 두려우면 근육이 떨리고, 부끄러우면 얼굴이 붉어지며, 슬프면 눈물이 나고, 당황하면 가슴이 뛴다. 기가 질리면 몸에 마비가 오고, 친 것을 말하면 침을 흘리며, 냄새 나는 것을 말하면 침을 뱉고, 즐거움을 말하면 웃으며, 슬픔을 말하면 눈물을 흘리는데,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태백진이는 말하기를, 그 질병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으니, 병자로 하여금 마음속의 일체의 생각들을 모두 버리게 한다면, 자연히 신군이 태어나고, 성지가 화평해져서,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을 이미 잊을 것이다. 위 글은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다. 모든 병의 원인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알기 쉽게 풀이해보자면, 마음으로 오랫동안 불을 생각하면 몸에 열이 나고, 얼음을 생각하면 몸이 냉해지며, 겁에 질리면 머리털이 솟고, 놀라면 땀이 난다. 두려워하면 몸이 떨리고, 부끄러우면 낯빛이 붉어진다. 슬퍼하면 눈물이 나고, 당황하면 가슴이 뛴다. 기가 질리면 몸이 마비되고, 신 것을 말하면 입안에 침이 돈다. 더러움을 말하면 구역질 나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우니, 모두가 마음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병을 다스리고자 하거든,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므로 병자로 하여금, 일체의 생각을 버리게 하면 마음이 태연해지고, 성품이 화평해져서, 약도 먹기 전에 병은 이미 나을 것이다 하였다. 사람의 마음은 심장에 있어, 심장을 정신의 집으로 삼았다. 옛 사람들은 사람이 잠을 잘 때는 마음이 심장에 들어가 쉬고, 깨어있을 때는 눈에 있다. 마음은 곧 사람의 정신이고, 뇌는 마음의 연구실이다. 뇌는 곧 생각하고 판단해서, 몸의 행동지침을 전달하는 마음의 방이기도 하다. 홍만서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봉관은 풍산, 잔은 사중, 혼은 유암이다. 아버지는 예조참의 주국으로 노론 명문가 출신이다. 음보로 관직에 진출했다. 사홍원봉사, 공조정랑, 장학원정, 사복시정 등의 내직과, 함흥판관, 단양군수, 상주목사 등의 외직을 역임했다. 행실이 근엄하고 모범적인 관료생활을 했으며, 당쟁에 가담하지 않아 완인으로 불렸다. 소롱계실학자 박세당 등과 교유하면서, 실용후생의 학풍을 기본으로 했다. 지방관으로 전전하면서 항상 농업, 농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은퇴한 뒤인 1710년경, 농가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농림축잠업, 주택, 건강, 의료, 흉년 대비 등에 대한 종합적 지침서인 산림경제 내권을 저술했다. 18세기 이후 유중림, 서유실학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유암 선생은 응거하면서, 많은 실용후생에 대한 좋은 말씀을 남겼는데, 여기서는 가어로 제명을 달아 몇 장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그 이상 집곡의 오늘의 고전, 오늘은 유암 홍만선 선생의 가오, 양심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